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브라이팬 자 이거를 고를 수 있다는 것은 예능에서는 축복받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브라이팬 고르겠습니다 노래 좋아했어 진 사람은 자 저쪽 위 우측에 보이는 수영장으로 달려가서 최대한 코믹스럽게 입수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어 그걸로 칠거에요? 네 자 이걸로 칠거에요 좋아해 야 예능이다 예능 하하하하하 뭐 이상한 노래야 왜? 애국인이 거기 날아가는 소리가 들리는데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정신이 이겼기 때문에 웨이는 지금부터 달려가서 입수를 하고 옵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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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준 수킬수있어요? 네 강준 칠수있어요? 강준 다이빙도전 마이크를 당부고 할까되고 자리орunt이 Would 자 다음은 강준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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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쉬워요 아쉬워요 조수님 시범 부르시세요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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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cord 출발 출발 ators 출발 출발 енным 좋아 좋아 오케이 자 쓰레기 오와 오와 그래 거의 공개요 컷 아 예 쓰레기 출발 자 잘 뛰게 이어 시켰습니다 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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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부터는 이제 예능의 기본적인 어떤 공식 중에 하나인 예능댄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보여주시죠 자 아닌걸 떼는 다 손 맞아요 그건 아닙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기술적인 댄스였지 전혀 웃음이 없어요 본인의 댄스 만족합니까? 안 만족합니다 그렇지 자 새로운 신미념 예능댄스 롱 자신감 있게 댄스 친구들 자 지금이 롱에게 새로운 모습 did 문을 다틀러 한국 예능에서 한번도 시도되지 않았던 댄스 아닙니까? 광주들 기린댄스 출발! 개인적으로 본 조교가 아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70개월은 DJ 댄스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기대됩니다 TK 출발! TK 출발! TK 출발! 자 점점 아브레지기 시작합니다 자 다음! 자 다음! 저는 화룡석 댄스 뭐에요? 화룡석 댄스 화룡석 댄스 보시면은 honors 2 2 3 이거 본 조교가 많이 본다면 3 3 1 2 자 따라합니다 나를 건 다 맞지 않는다 사리건 탐하지 않는다 사리건 탐하지 않는다 나를 건 탐하지 않는다 내가 스스로 개발한다! 그럼 마지막! 10월 벗겐에 많은 기대서 뱃습니다. 이 팀의 A수입니다. 꽃게축입니다. 이미 8, 90년대부터 많은 예능인들이 사용했던 꽃게뱃습니다. 과연 새롭게 승화가 될런지? 꽃게뱃스 출발! 자, 전부 엎드려 벗어. 전부 엎드려 벗어. 자, 지금 놀러 왔습니까? 지금 놀러 왔습니까? 하나에 웃겨야 둘에 사답니다. 자, 하나. 둘에 사답. 하나, 둘, 사답. 그래서 이쪽. 이게 지금 뭐를 봅니까? 이게 이거를 말해야 할 동요 없습니까? 네, 마지막. 또 뭐해 줄기로. 자, 디테일. 자, DJ 댄스로 말을 해보겠다. 하나, 둘, 하나, 둘, 사답. 전부 엎드려 벗자. 전부 엎드려 벗자. 아, 본 조개가 굉장히 신발하고 있습니다. DJ 댄스. 아직 안 된다. 푹취푹취. 안 된다. 안 된다. 여수 오십시오. 아, 아, 이거. 하지만 저는 감옥성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각각의 댄스를 단체로 춥니다. 대구 댄스.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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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를 속다. 날아와. 너. 자, 여기 오니까 쉬울 것인가? 네! 자, 이제 비용장 게임을 할 텐데 그전에, 여기! 그전이, 강이 타리를 하겠다고! 자, 가보세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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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더 먼저 파자! 와우! 세번째 파장 세번째 파장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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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다음으로 만들고 싶어요 지금만 있었어요 오늘 중심점으로 더욱 감정전 앞으로 가 1차트 굴러야 1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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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인 호수를 벗는 듯한 아름다운 자점이야 4차ة 4차트 6차트 조 coach 스위츠 4차트 띵팀이가 너무 지켜야 한 놈에 들어볼 수 없으니까 띵게 있는 젖자리 모든 축에 와utions! 정리해 주세요! 정리해 주세요! 또 잘 하세요. 들어왔어! 들어왔어!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자, 우리 지용경 게임의 콧! 방석 게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말 못하고 무대로 멈춰서 진짜 무를 닿을 수 있겠어 그 마음을 외워줘 이 말을 노해서 나 잡고 싶었어 고급! 강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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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셨습니까? 한 번 더 기효드립니까? 네! 네! 고맙습니다! 강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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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yer언니nya 한 번 더 공격해 강릉! 이 게임은 아직 정체를 안합니다. 역시 되는 게임 잘 마무리 해주셨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